전유진은 한국의 대표적인 트로트 가수 중 한 명으로 그녀의 음악은 많은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그녀는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너로 주목받으며 최근에는 자신의 자산과 월 수입, 출연료에 대한 이야기를 공개하여 화제를 모았다. 이번 기사에서는 전유진의 경제적 성공, 자산 공개에 대한 배경, 그리고 그녀의 부동산 투자와 수입 내역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전유진의 경력과 인기 전유진은 어릴 적부터 음악에 대한 남다른 재능을 보였고 트로트 장르에서의 두각을 나타내며 대중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입지를 다졌고 특히 미스터 트로트에서의 활약으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다. 전유진은 노래뿐만 아니라 예능에서도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며 여러 방송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그녀의 팬들은 그녀의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솔직하고 귀여운 매력에도 많은 호감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인기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경제적 성과로 이어졌고 전유진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스타 중 하나가 되었다. 자산 공개의 배경 전유진이 자신의 자산과 월 수입 출연료를 공개한 이유는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자신의 경과를 투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최근 연예계에서 스타들의 경제적 성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이들이 그들의 실제 수입과 자산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전유진은 이를 기회로 삼아 팬들과의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하고자 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내가 어떻게 이러한 성공을 이뤘는지 어떤 방식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지 팬들과 공유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자세는 전유진이 단순한 연예인이 아닌 자신의 삶을 진솔하게 보여주는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전유진의 월 수입 전유진의 월 수입은 그녀의 활동량과 직결되어 있다. 최근 전유진은 여러 공연과 방송 출연을 통해 월 평균 수입이 약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그녀의 출연료와 공연 수익, 광고 모델 활동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특히 주요 방송 프로그램에서의 출연은 그녀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고 있으며 팬미팅과 콘서트에서도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출연료의 비밀 전유진의 출연료는 그녀의 인기에 따라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그녀는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출연료를 받았으나 지금은 각 방송사와 행사 주최 측에서 높은 금액을 제한받고 있다. 평균적으로 한 방송 출연 시 약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출연료를 받고 있으며 이는 최근의 인기 상승과 함께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녀는 출연료가 높아지는 것은 감사하지만 그만큼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전유진의 자산관리와 부동산 투자 전유진은 음악 활동 외에도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다. 그녀는 자신이 얻은 수익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자산을 구축하기 위해 여러 곳에 부동산을 투자하고 있다. 현재 그녀는 서울과 경기도의 여러 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그녀의 경제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전유진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은 예전부터 있었고 현재도 계속해서 배우고 있다며 안정적인 자산을 갖는 것이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팬들에게도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팬들과의 소통 전유진은 자산 공개와 관련하여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녀는 팬들이 자신에게서 느끼는 신뢰와 친밀감을 중요시 여기며 앞으로도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겠다고 말했다. 팬들과의 소통이 나의 음악 활동에 큰 힘이 된다는 그녀의 말은 그녀의 겸손한 자세를 잘 보여준다. 결론 전유진은 자신의 음악적 재능과 성취를 바탕으로 경제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녀는 자산 공개를 통해 팬들과의 신뢰를 쌓고 더 나아가 자신의 삶과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으로 그녀의 활동과 성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전유진이 어떻게 더 많은 팬들과 소통하고 발전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유진은 현재 트로트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스타로 여러 경연 프로그램에서 우승 및 준우승을 차지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방송 활동과 콘서트,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의 활동을 넘어 다양한 수익권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상적입니다. 전유진의 수익 구조 분석 방송 출연료 전유진은 방송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하며 높은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인지도가 높은 트로트 가수의 경우 회당 출연료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유진의 경우 경연 프로그램에서의 성과 덕분에 회당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의 출연료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월 평균 5회 출연한다고 가정할 경우 그녀의 방송 출연료 수익은 약 800만 원에서 2400만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행사 및 콘서트 수익 전국 각지의 행사와 축제에 초청받아 공연하는 전유진은 행사 출연료로 최소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한 달에 사회 행사에 참여한다고 가정하면 행사 출연을 통한 월 수익은 최소 2000만 원에서 최대 6000만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유튜브 수익 전유진은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다양한 커버곡과 라이브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유튜브 채널이 월 평균 1000만 뷰를 기록한다고 가정할 경우 유튜브를 통한 월 수익은 약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팬들의 응원 수익 스트리밍, 다운로드,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팬들의 응원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팬들의 지속적인 지원 덕분에 이러한 수익원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유진의 총월 수익 추정 이러한 다양한 수익권을 합산하면 전유진의 월 수익은 대략 28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그녀의 활동이 얼마나 활발하며 다양한 수익원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전유진은 그동안 쌓아온 경력과 인기를 바탕으로 경제적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녀의 진정한 매력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것에 있다. 그녀는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유지하고 음악과 삶에 대한 진솔한 태도로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유진은 자산 공개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며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자 했다. 그녀는 어려운 시절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며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다. 이러한 경험은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고 이제는 자신이 이루어낸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느끼고 있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